안녕하십니까. 보안 R&D팀의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 대해서는 새로운 스마트 계약 퍼진 기법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석사 논문의 연장선상의 연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긴 합니다만 다른 연구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논문은 ASE 2021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최고의 수준의 학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스마트션이고요. 데이터 흐름 분석으로 스마트 계약 퍼진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목표는 어려운 것을 통해서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용어들의 의미를 일단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안 R&D팀의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원으로서 라인 플러스 코퍼레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계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브데이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보험 스마트 계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트션이라는 실용적인 오픈소스 버그 찾기 프로덕트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N 세션에서는 스마트 TN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를 보면 스마트 계약에서 취약점을 찾는 데 스마트 TN이 기존의 그런 여러가지 툴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션의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이후에 만약 이 연구에 관심 있으시면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얼마든지 찾아보시고 논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나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D앱의 기본 구성 요소인 스마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앱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탈중앙화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약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계약은 실제 세계의 계약과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완전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안에 저장된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자금을 조달한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와 투자자를 중재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크리에이터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지금 만 달러를 원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만 지금은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투자자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터를 돕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크리에이터는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크리에이터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만 달러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크리에이터는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크리에이터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투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크리에이터의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투자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시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최소 만 달러가 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투자자들이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 모든 돈을 크리에이터에게 이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품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다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각 투자자에게 다시 그 자금을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나옵니다. 스마트 계약은 개발자가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예제에서 이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터가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사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한 자금을 투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은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자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의 버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자금이 최소 만 달러가 되면 크리에이터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스마트 계약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의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실제 크리에이터의 계정이 아닌 이미의 사용자의 계정으로 이체를 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의 버그는 종종 수백만 달러 가치의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블록체인에 배포하기 전에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버그를 찾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계약을 위한 버그 찾기 툴의 예시입니다. 버그 찾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검증자, 상징적 실행자, 그리고 퍼저. 그 중에 녹색 형광펜이 있는 이 도구는 모두 퍼저입니다. 그렇다면 퍼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퍼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퍼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실 겁니다. 퍼저는 대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미의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징은 텍스트 중인 프로그램의 예상 입력 공간에서 튀어나온 입력 공간에서 샘플링된 입력을 사용하여 테스트 중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퍼징은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생성된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퍼저는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퍼저 테스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퍼징 테스트는 테스트 중인 프로그램이 보완 정책을 위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퍼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효과적인 퍼징을 수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중인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 많은 선합 분야에서 퍼저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퍼저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퍼저, 화이트박스, 그리고 그레이박스 블랙박스는 대상 프로그램의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입출력, 동작만 관찰합니다. 화이트박스 퍼저는 블랙박스 퍼저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 내부를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실행 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퍼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현은 종종 동적 계측이나 SMT 해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박스 퍼저는 블랙박스 퍼저와 화이트박스 퍼저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모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퍼저와 달리 무거운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수행하거나 코드 검사와 같은 실행에 대한 동적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입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위한 버그 찾기 도구로 툴로 돌아가서 스마트 계약에서의 취약점을 찾는 대부분의 퍼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구는 버그가 트리거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더 나은지 정형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도구는 오픈소스가 아닐 수 있고요. 이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도구는 실제 스마트 계약에서 다양한 버그를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도구의 사용성이 제한됩니다. 퍼저가 스마트 계약에서 버그를 찾는 데 중요한 기술적인 관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위한 전통적인 퍼저는 일반적으로 피드백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에는 연구상태라는 자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과제는 거래를 처리한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년의 거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연구상태를 중요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래 시퀀스를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위한 현재 퍼저는 거래 주문을 무작위로 변경하거나 기계 학습에 의존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거래 시퀀스를 감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에이터, 투자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그 중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이 대체 코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크리에이터가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한 경우 크라우드 펀딩이 오픈된 후에만 인베스트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 변수가 만 달러 이상인 경우 모든 돈은 크리에이터에게 이체가 되고 크라우드 펀딩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send all funds to creator 함수에 버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send all funds to creator 함수는 solidity로 작성한 실제 코드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msg sender, message sender는 거래를 호출하는 사람입니다. message sender는 send all funds to creator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장 함수인 이체 기능은 이 코드에서 funds 변수인 돈을 message sender에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그를 유발하는 방법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기 힌트는 부제에 있습니다. 깨진 액세스 제어에 대한 버그의 예시 답 다들 아시죠? Close crowdfunding은 누구나 호출할 수 있고 send all funds to creator 함수에 message sender는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공격자에게 이체할 수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버그는 자금이 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패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은 거래를 호출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거래를 호출한 사람을 확인하는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quire statement는 주어진 조건이 false이면 거래에 실행하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만 전달 함수를 실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pen 변수를 false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치 이전의 버그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주문 호출 함수와 동일한 거래 순서가 open crowdfunding 함수, invest 함수, close crowdfunding 함수여야 하고 open crowdfunding 함수의 발신자는 크리에이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invest 기능은 한 번 이상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능은 크라우드 펀딩이 오픈된 상태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open crowdfunding의 크라우드 펀딩 발신자는 크리에이터여야 합니다. 자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스마트 계약에서 버그를 찾기 위한 buzzer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런 도구는 이런 거래 순서나 발신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를 찾기가 어렵죠. 사실 세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시퀀스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거래 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거래 순서는 open crowdfunding 기능, invest 기능, closed crowdfunding 기능입니다. 그리고 invest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거래 인수입니다. 따라서 open crowdfunding 함수, invest 함수, closed crowdfunding 함수와 같은 시퀀스라면 여기서 펀드 변수는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므로 invest 함수의 값은 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의 발신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열려면 크리에이터 발신자와 함께 open crowdfunding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우리의 팀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서 버그를 찾기 위해서 further in smartian을 구현했습니다. 적절한 순서, 인수, 그리고 발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그가 발생한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하고 open source로 되어 있으면 실제 스마트 계약에서 다양한 버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을 이용해서 이런 버그를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동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마트한은 버그가 트리거된 위치를 보고하고 open source이며 스마트 계약에서 다양한 버그를 찾고 정적, 동적 데이터 흐름을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거래 시퀀스를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용 그레이 박스 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보 수집, 테스트 케이스 풀 초기화, 그리고 퍼징 테스트 케이스는 거래 시퀀스 또는 seed랑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각각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계약 소스 코드가 쌓이면 EVM 바이트 코드가 됩니다. EVM은 이더리언 버추얼 머신을 약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이거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스마트야는 EVM 바이트 코드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리고 정적 분석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직합니다. 정적 분석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분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야는 스마트 계약의 상태 변수, 그리고 데이터 흐름 사실, 또한 거래를 호출한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집된 정보는 입력으로 테스트 케이스 풀 초기화 단계로 전송이 됩니다. 스마트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풀을 만들고,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가 버그 찾기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로 버그를 찾을 수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여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퍼징 단계는 이러한 초기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단계는 거래 시퀀스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는 스마트야는 퍼징한 것입니다. 스마트야는 이전 테스트 케이스 풀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값을 테스트 케이스를 무작위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스마트야는 동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동적 분석이란 대상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동안 분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야는 어떤 상태가 지금 거래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거래에서 사용이 되는지 등의 그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새로운 상태 변화를 발견하거나 버그를 찾으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표시되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로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보 수집. 유용한 데이터 흐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어떤 상태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발신자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합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 풀 초기화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시퀀스가 의미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초기 테스트 케이스를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각 함수의 인수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징 단계입니다. 그레이 박스 테스팅으로부터 브랜치를 침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적 분석 중에 새로운 데이터 흐름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 버그, 오라클의 도움으로 다양한 버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꽤 복잡하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의 예를 질면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스마트인은 Open, Funds, 그리고 Creator라는 세 가지 상태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능인데요. Open Crowdfunding, Invest, 그리고 세 번째는 Close Crowdfunding이 있습니다. Open Crowdfunding 함수는 Open이 정의가 되어 있고 Invest 함수에서는 Open이 사용됩니다. Invest 함수에서는 Funds가 정의가 되고 Funds는 Close Crowdfunding 함수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스마트인은 Open이 True 값이 된다면 Open Crowdfunding 기능의 발신자는 Creator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사실을 수집했습니다. Open Crowdfunding 함수에는 열린 변수가 정의가, 그러니까 Open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vest 함수에서 이 Open 변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Fund 변수에는 Invest 함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Funds 변수에는 Close Crowdfunding 함수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Open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Open Crowdfunding의 발신자가 크리에이터여야 합니다. 스마트인은 이러한 사실을 테스트 케이스 풀 초기화 단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풀 초기화 단계에서 스마트인은 Open Crowdfunding 함수를 살펴보고 Open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Open이 사용되는 위치를 찾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를 통해서 Invest 함수에서 Open 변수가 사용될 수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vest 함수에서 어떤 상태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지도 찾습니다. 따라서 Invest 함수에서 Funds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인은 Funds 변수가 사용되는 위치도 찾습니다. Close Crowdfunding 함수에서 Funds 변수가 사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면 스마트인은 이, 이와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두 개의 정의 사용 체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인수를 정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해서 스마트야는 대상 스마트 계약에 대한 퍼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보 수집 단계 덕분에 Open Crowdfunding의 발신자가 크리에이터가 아닐 때 Open 상태의 변수가 결코 True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스마트야는 Open Crowdfunding의 발신자를 크리에이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시퀸스를 실행할 때 Fund 변수가 0이기 때문에 Close Crowdfunding 함수의 브랜치를 침투할 수 없고 이 버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Invest 함수의 인수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버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 시퀸스를 실행하는 동안 스마트야는 동적 분석을 사용해서 두 가지 정의의 사용 체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높은 확률로 버그를 찾기에 좋은 테스트 케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다시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 중에 스마트야는 거래 시퀸스의 새로운 사용 중지 체인이 있음을 알고 있고 시퀸스를 이미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시퀸스는 다시 테스트됩니다. 스마트야는 또 브랜치를 패스하면 Invest 함수의 인수가 최소 10,000달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적 분석을 통해서 리퍼싱 단계에서 스마트야는 Invest 함수의 인수를 10,000달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시퀸스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야는 Close Crowd Funding 기능에서 버그를 찾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는 스마트야는 데이트 흐름 분석에 포함된 그레이 박스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구보다는 성능이 좋을까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위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두 개의 Fuzzer 그리고 두 개의 Symbolic Executor를 선택했습니다. Fuzzer를 선택하기 위해서 상위 컨퍼런스에 발표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좋은 오픈소스 Fuzzer를 필터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리고 I left하고 S Fuzzer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Symbolic Executor를 선택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툴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버그 클래스를 지원하는 Myth, Thrill 그리고 Manic Core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표는 우리가 사용한 벤치마크를 요약한 것입니다. B1은 정수 버그에 대한 정적 분석기인 VerySmart이고요. 그리고 알려진 최악점이 있는 현실적인 벤치마크이고 모두 CVE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B2는 스마트 버그에서 계약을 추출하여 더 많은 버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토이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의 코드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이들스캔에서 얻은 500개의 대중적이고 복잡한 스마트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만 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계약을 다운로드를 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설레리리 컴파일러 버전과 컴파일이 되지 않은 계약을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계약을 바이트 코드 크기를 기준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인기 있는 계약과 복잡한 계약은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약 500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첫 번째 평가이고요. 우리의 분석이 스마트한 버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크의 각 계약에 이전엔 알려진 버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B1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B1의 모든 계약은 실제 계약인 반면 B2의 일부 계약은 토이 프로그램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결과는 정적 및 동적 분석 모두에서 명령 적용 범위가 1%만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상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을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부과되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는 2.7%의 비용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버헤드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B1의 하위 집합에 대한 최신 툴과 버그 발견을 비교합니다. 일부 도구는 B1의 여러가지 스마트 계약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툴이 작동을 할 수 있는 B1의 하위 집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ILF는 정수 버그 오라클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스마티아는 다른 툴에 비해서 대부분 CVE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B1의 하위 집합에 대한 최신 툴에 대한 코드 적용 범위입니다. 스마티아는 다른 툴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지침을 다루었습니다. B2의 최신 도구, 최신 툴과 버그 발견의 비교입니다. 스마티아는 다른 툴에 비해서 대부분의 버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스마티아는 발견한 모든 버그가 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툴들이 탐지한 것은 False Positive 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B2의 최신 툴에 대한 적용 범위 비교입니다. 스마티아는 다른 툴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지침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대중적이고 복잡한 500개의 스마트 계약 데이터 세트인 그리고 B3에서 스마티아이 발견한 버그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티아에서 발견한 보고된 버그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 양성인지 그리고 거짓 양성, False Positive 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티아는 여기서 211개의 참 긍정과 8개의 거짓 긍정 그러니까 False Positive을 포함하여 실제 스마트 계약에서 보고된 219개의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버그 패턴은 B1과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는 취약한 코드를 복사하여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8개의 문제는 버그 오라클의 불안전 때문입니다. 이게 스페셜의 거의 전부인데요. 저희는 스마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트 계약에서 버그를 찾기 위해서 정적, 동적, 데이터, 흐름 분석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그레이 박스 퍼저인 스마티아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티아는 다른 최신 툴에 비교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논문을 읽어보시고요. 스마티아는 지금 현재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그리고 평가 시 사용했던 스크립트도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코드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코드는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서 모두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